4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단무지 설탕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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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놀고 고르기 기름을 그리워줍니다 이스탕 수확 대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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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업은 어어 뭐 계란이 너무 반숙이 되가지고 이거 하나는 터졌나 봐요 계란이 너무 반숙이 되가지고 이거 하나는 터졌나 봐요 계란szy는 opener 계란 каким weather 계란부터 소품 así inviting 부탁드립니다 somehow 여전히 조절을 해볼게요 소스와 물을 넣어서 소스와 물을 넣어서 소스는 1,000원 소스와 물을 넣어서 소스는 1,500원 소스와 물을 넣어서 제가 얼마전 과자를 먹었는데 알러지가 올라오더라구요 근데 일은 바쁜데 온몸에 올라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간지러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 병원 좀 가보려구요 먼저 피부과부터 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장도바스 돌아오려구요 요즘 날씨가 곧 있으면 긴팔 못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에 샀던 코스트코 얇은 니트에 슬랙스 입고 다녀올게요 새우가 저같은 곳으로 샀습니다 새우가 저같은 곳으로 사서 그냥 잘 마시고 새우가 저같은 곳으로 샀어요 새우가 저같은 곳으로 샀어요 새우가 저같은 곳으로 샀어요 샀어요 고춧가루 오징어튀김 이거는 오징어튀김인데 왠지 코스트코에서 샀던 곰표 오징어튀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 치킨 치킨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약도 처방 받았어요. 제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피검사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대서 기다려 보려고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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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피곤 피곤 치킨 소주 계란은 양념장에 넣고 3분정도 넣어간다 2분정도 깨끗한 양념장 1분정도 넓은 양념장 2분정도 네이버 4분정도 2분정도 대파를 넣어둡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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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타이머 오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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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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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매lan 소금 다진 소금 소금 육수 육수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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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고춧가루 소금 대파 또 먹으면 저녁래요 그리고 제가 잘 먹었습니다 또 먹기 좋은 하루 ном주에 물에 넣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을때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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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양해 양념을 책을 드릴게요 양념을 보낼게요 그 다음에 양파 연어 물 고춧가루 황금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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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동대문에서 사온 재료로 리본핀 한 번 만들어보려고요. 제가 대학생 출제 때 동아리에서 리본핀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로 유행이 다시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 3, 4개 정도만 한 번 만들어볼게요. 전 리본 만들 때 재봉틀을 쓰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이런 양면 테이프로 한 번 만들어볼게요. 살짝 아기고 나만 스프레이로 이번엔 구매했어요. 일단 다 같이 두부 exp들어 볼게요. 다음은 좀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풀어 볶약을 하는 편에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편이션도 잘 어울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보고 싶은 편의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핀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리본을 붙여올게요 조금씩 Coc Diaz 천연과 끓여올게요 양배추 고기 고기를ains 고기 왕리보는 여름에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이런 바나나 핀으로 만들어볼거에요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잘ру요 잘ру요 이번엔 도때마다 우유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 원래는 두세 개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재밌어서 다섯 개나 만들어봤어요. 한번 착용해볼게요. 시리야, 30분 뒤에 깨워줘. 오후 6시 56분 알람을 켰습니다. 제가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전에 청경채, 소경채 배했던 거 이렇게 싸게 올라왔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얼른 자라가지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맥주랑 치킨 같이 먹어보려고요. 이게 제일 재밌는 날씨가 안 되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 오늘 하루도 안 먹는 날씨가 좋아서 저는 거품이 행동하는 날씨가 아주 맛있門 것 같아요. 저는 거품을 주면 CDs 계란 식빵에 담아주기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연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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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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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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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설탕 … … … … 잘 먹으리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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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소스 고추냉이 고추냉이 제거 고추 고추 소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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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레시피 보고 진짜 궁금했는데 이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이머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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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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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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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6분. 5분. 오븐에 육수를 부어줄거예요 계란튀김 의자 옹수수수 오빠 인 linux 지금 벌써 5시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영화본 게 블랙 위도인 거예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혼자서 영화보고 오려고요. 5시 반 예배라서 이렇게 가볍게 입고 그럼 다녀올게요. 영화는 재밌게 보고 왔고 다 콧먹었더니 저녁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얀 반죽이랑 노른자 써서 저거 붙여먹었고요. 다음이랑 이거 하얀 반죽은 해먹어 치킨 괜찮아요? 변한 반죽을 봐주세요. 어휴 내뱀함 아까 어떤 게 다 먹어야지? 고추냉이를 잘 섞어주세요 다같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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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마늘 계란 적당히 계란 감자 전복 저녁 고기 간장 소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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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